창조란 버섯과 같다 프랑스 수학자 푸엔카레의 말입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학문의 즐거움에는 송이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송이버섯은 땅 밑에 균근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조건이 좋으면 원형으로 퍼지며 자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조건이 계속되면 뿌리만 자라다가 버섯을 만들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뿌리만 자란 송이버섯도 있습니다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수가 필요합니다 바로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조건이죠 이를테면 기온의 변화라든가 토양의 산성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방해에 부딪히면 뿌리는 기존의 성장 전략의 변화를 꾀해 포자의 형태로 번식 방법을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송이버섯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슬럼프에 빠지며 몸이 아파 쉬어야 합니다 계획은 마치 빗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버섯을 만들 단계구나 하고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버섯이나 공부의 완성을 희망하는 여러분이나 최종적인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뿌리를 중단하고 포자를 키우듯 계획을 수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해에 감사할 수 있기를 역경은 사람을 키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은 송이버섯을 만들지 못합니다 365 공비타민 방해와 어려움에 감사하기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낯선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또 순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웃집 사람들이 집에 놀러오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아무튼 그 낯선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또 점을 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이랬다 저랬다 뭔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또 웬일인지 아주 이야기하는 것마다 쏙쏙 다 맞추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험한 거죠 그렇게 보는 족족 다 잘 맞추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아줌마들에 대해서 점점 믿음이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선 그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하면서 이 집과 이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크게 아플 거다 그런 식으로 겁을 줬답니다 지금까지 다 척척 맞추던 아주머니들이었으니까 아들이 아플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덜컥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셨겠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집안의 귀한 것들을 머린맡에다 갖다 두고 열심히 절을 하면 된다 했습니다 마땅히 집에 귀한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적지 않은 지폐들을 긁어모아서 옆에다 놓아두고 절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아주머니 두 분이 몇 번인가 절을 하고 무슨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면서 열심히 절을 하면 그러면 그 애군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한치 의심도 없이 아주 열심히 절을 위해서 절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절을 마칠 즈음 고개를 들어보니 옆에 있어야 할 두 아주머니가 살아있었고 역시 옆에 있어야 할 지폐들도 같이 사라졌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일이니 저는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셨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도둑 생각이 들게 된 거는요 저희 집 컴퓨터가 맛이 갔기 때문입니다 한 사흘쯤 전의 일이에요 컴퓨터가 갑자기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평범하게 창을 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컴퓨터가 이상했습니다 인터넷 창이 저절로 닫기고요 오른쪽 아래에 실시간 감시 창을 켜놓은 그 백신 프로그램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제 컴퓨터 안으로 침투를 시도했는데 그것을 차단했다라는 정보가 떴습니다 저는 그냥 흔히 뜨는 바이러스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저절로 닫히는 창이 이상해서 다시 인터넷 창을 켜봤더니 그래도 또 닫히고 다시 켰더니 또 닫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한 텍스트 파일 창이 뜨고요 그림 파일도 뜨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실시간 감시 창이 다시 떠요 이번에는 좀 주의깊게 읽어봤더니 랜섬웨어가 제 컴퓨터에 침투를 시도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백신 프로그램이 차단을 했다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랜섬웨어가 도대체 뭐길래 내 인터넷 창을 자꾸 닫아버리느냐라는 생각으로 찾아봤더니 아이고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놈이더라고요 원래 작년 말에 처음 퍼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백신 프로그램에서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 때여서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바이러스였나 보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은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이고 모든 파일들이 다 훼손되어서 컴퓨터 자료들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윈도우를 충실하게 업그레이드 해놓고 플래시나 실버라이트처럼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잘 쓰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에 크롬을 쓰고 이렇게 보안에 좀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 운이 없으면은 이 랜섬웨어에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몇 달 지나서 랜섬웨어를 만나게 된 거고요 다행히 그 사이에 백신 프로그램이 대응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자료나 기존의 파일들은 그래도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 창이 저절로 계속 닦이는데 이것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인근에 컴퓨터 수리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하디에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 옮겨 담았습니다 인터넷 랜서는 빼버린 채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는 내일쯤 포맷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귀중한 파일까지 다 망가지게 된 분들은 얼마나 눈앞이 캄캄할지 정말 분노, 짜증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갑니다 랜섬웨어는요 기본적으로 파일을 망가뜨려 놓고 자기들한테 돈을 보내면 그걸 풀어준다 그런 식의 공지를 보낸다고 해요 물론 돈을 보낸다고 해서 내 파일이 원상대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나쁜 바이러스인 거죠 옛날에는 집 안에 있는 돈이나 금반지나 이런 걸 훔치려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집 안을 뒤져놓는데 이제는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인터넷 선을 타고 내 컴퓨터를 깨고 들어와 안에 있는 파일들을 헤집어넣고 나간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참 요즘 시대의 도둑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고 이 팟캐스트 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내일 컴퓨터를 포맷하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요즘 시대의 도둑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 문득 옛날에 읽었던 도둑맞은 분의 심정에 대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다름 아닌 저 유명한 법정스님의 무소유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누구나 자기 물건을 도둑맞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렇겠죠 스님이라고 다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 법정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내셨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상식의 이야기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경우 서투르고 서먹한 분위기와는 달리 속으로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 지구상에는 36억인가 하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우선 만났다는 그 인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같은 하늘 및 똑같은 언어와 풍속 안에 살면서도 서로가 스쳐 지나가고 마는 인간의 생태이기 때문이다 설사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그만큼의 인연이 있어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 나와 마주친 것일까 불교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시절 인연이 다가선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물건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온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탁상에는 내 생활을 거동케 하는 국적불명의 시계가 하나 있다 그 놈을 보고 있으면 물건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정말 기구하거나 싶어진다 그래서 그 놈이 단순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가을 새벽 예불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큰 법당 예불을 마치고 판전을 거쳐 내려오면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 돌아와 보니 방문이 열려있었다 도둑이 다녀간 것이다 평소에 잠그지 않는 버릇이라 그는 무사 통과였다 살펴보니 평소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갔다 내게 소용된 것이 그에게도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래도 가져간 것보다 남긴 것이 더 많았다 내게 잃어버릴 물건이 있었다는 것이 남들이 보고 탐낼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당히 부끄러웠다 물건이란 본래부터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기 마련이라 생각하니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었다 어쩌면 내가 전생에 남의 것을 훔친 듯 과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빚이라도 갚고 난 듯 홀가분한 기분이다 그런데 그는 대단한 것이 있는가 싶어 있는 것 없는 것을 샅샅이 뒤져놓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애석하지 않았는데 흐트러 놓고 간 옷가지를 하나하나 제자리에 챙기자니 새삼스레 인간사가 서글퍼지려고 했다 당장의 아쉬운 것은 다른 것보다도 탁상에 있어야 할 시계였다 도우군이 다녀간 며칠 후 시계를 사러 나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욕심내지 않을 허름한 것을 구해야겠다고 작정해서 청계천에 있는 어떤 시계가게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런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며칠 전에 잃어버린 우리 방 시계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웬 사내와 주인이 흥정 중이었다 나를 보자 사내는 슬쩍 외면했다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에게 못지않게 나도 당황했다 결국 그 사내에게 돈 천원을 건네주고 내 시계를 내가 사게 되었다 내가 무슨 자성가라고 그를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은 없다 따지고 보면 어습비슷한 허물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의 처지인데 어쨌거나 뜻밖의 다시 만난 시계와의 인연이 우선 고마웠고 내 마음을 내가 돌이켰을 뿐이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법정스님은 굉장히 많은 맑은 글들을 남기셨죠 여러 권의 책이 베슬러가 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의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소유일 거고요 덕분에 무소유라는 수필집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명을 주었습니다만 저는 그 무소유 수필집에서 무소유보다도요 바로 지금 이 탁상식의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더 마음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법정스님이 도둑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 짧은 글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본래의 무일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물건과의 인연을 맺는다 물건 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도 물건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건 자체에서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관념 때문이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중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란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마음까지 잃게 되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경우 집착의 얽힘에서 벗어나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의 작업은 정신 위생상 마땅히 있음직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린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있을 뿐이다 울타리가 없는 산골의 절에서는 가끔 도둑을 맡는다 어느 날 외딴 남자의 밤손님이 내방했다 밤잠이 없는 노스님이 정랑에 다녀오다가 뒷곁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왠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워놓고 일어나려다 말고 일어나려다 말고 일어나려다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뒤주에서 쌀을 한가마 잔뜩 퍼내긴 했지만 힘이 붙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은 살며시 지게 뒤로 돌아가 도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지그시 밀어주었다 겨우 일어난 도둑이 힐끗 돌아보았다 아무 소리 말고 지고 내려가게 노스님은 밤손님에게 낮이기 달렸다 이튿날 아침 스님들은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은 선가에서 차원을 달리해서 쓰이긴 하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관념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그 후로 그 밤손님은 암자의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물건도 사실 우리 것은 아니고 다만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의 곁에 잠깐 머물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물건도 금전도 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도 그리고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인연 때문에 왔고 인연이 다해서 가는 거다 생각하면 적어도 덜 괴로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마음 가볍게 컴퓨터 본체를 짊어지고 인근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으로 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근래에 잃어버리신 물건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 잃어버린 물건 때문에 지금도 아까워하거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거든 잃어버린 물건은 어차피 잃어버린 물건이고 그 물건 때문에 마음까지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덜 괴로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법정스님의 글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